내가 남자친구랑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다 해보고 귀하다 내 남친 저기요 연락처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예요! 여자친구가 저예요 죄송합니다 가세요 그치야? 잘 찾아왔네? 그럼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영화관이 들어섰대 여기 죄다 파밭이었는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서 메뚜기 많이 구워 먹었거든 그랬어? 그런데 오늘 안 추워? 나 안 추워 너 춥지? 아니 진짜 못살아 이렇게 이렇게 신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바람이 안 들어오지 고읍불 걸려요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거는 우리 봉선이밖에 없다 근데 오늘 네 여사친 소라 씨 안 오는 거 맞지? 아니 우리 둘이 데이트인데 소라가 여기 왜 와? 오늘 너무 재밌겠다 신나게 놀자 근지야! 어? 소라! 어떻게 여기다 나왔나? 이거 무슨 일이야? 너 영화 보러 왔어? 영화 보러 왔지 어 뭐야 진짜 신기해 야 심지어 옆자리야! 야 우리 진짜 인연인 거 봐 그래 어 대박 뭐야 진짜 신기해 진짜 인연이다 인연 네? 그럼 우리 같이 영화 보자 어 그럼 되겠다 우리 뭐 좀 먹을까? 어 봉선아 뭐 먹을래? 나 고동하고 뻔데기 고동하고 뻔데기를 파나? 무슨 소리야 나 시리 볼 때 껀데기 먹으면서 봤는데 아 시리 어 음료는 뭐 마실래? 콜라 콜라? 난 사이다 어 근지야 응? 나 콜라 마실 거야 너는 뭐 마실 거야? 나는 개인적으로 사이다 둘 다 사올게 둘 다 사올게 봉선이는 콜라 하나 다 마시고 나랑 소라는 사이다 나눠 먹을게 어 그러면 되겠다 그치 나 사이다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이 다지지? 근지야 응? 아니 사이다 쭉쨍이 나둔 봐 어어어어어어어어어